나 약간 이거 잠옷인데 드레스같이 약간. 아니 잠옷 같지가 않아. 아니 집이니까 뭐 없으니까 저는. 아 전진 왜 모자 쓰지 그랬어 빵모자. 아 빵모자 쓸걸. 파티니까 이렇게 막 쳐서 뭐 이렇게. 이제 천서진이. 천서진이. 어떡해 어떡해. 떤다 떤다. 나도 떨려. 경제인 초청 소프라노 천서진 도창에. 아 사람들 많이 나오는 씬이네요. 아 진짜 이게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. 내가 와주셔서 내가 감사하죠. 여기 모인 재미사 기업가들이 가장 보고 싶은 한국인으로. 천의사장님을 뽑았어요. 아 우리 와이프도 열성 팬인 거 알죠? 어. 천선생님 모시려고. 천선생님 모시려고. 우리 한인애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. 너무 염소인데. 야 이거 어떡해. 너무 염소인데. 천선생 모시려고 천선생을 모시려고. 우리 한인애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. 어 발음 어려워요. 동원할 수 있는. 쉽게 외우려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. 강동원 할 수 있는. 강동원 할 수 있는. 강동원 할 수 있는. 백은 다 쌓는걸요. 응 도우리고. 그런데 안 보여 혼자 있어 외로워 보이잖아. 그런데 주단태 회장님은 왜 같이 안 왔어요? 아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었어요.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쉬워했어요.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자기가 이제. 같이 오시는 줄 알고 특별히. 특별히 가장 맞춤 방으로 예약해뒀는데 두 분 곧 약혼하신다면서요. 아 진짜 너무 긴장되더라고. 아 진짜 대사가 좀 있는데. 이거 갑자기 이걸 없앨 수도 없고. 시선 수도 없고. 대사 길다 근데. 대사가 길어. 맞네 대사가. 보통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. 이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. 아 내 눈 밑이 이렇게 갑자기 떨리냐. 긴장했나봐. 지금 얼굴이 아예 얼었는데요. 진짜 얼굴이 빨개졌어 너무. 천 선생 모시려고 우리 한인애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요. 동원할 수 있는 백은 다 썼는걸요. 아 이 썼는걸요가 제일 어렵다. 써는걸요. 입에 안 붙났다. 다 썼는걸요? 다 쓴걸요? 동원할 수 있는 백은 다 썼는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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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진짜 3일 내내 연습했어요. 진짜로? 걸려가 걸려. 저런 게 하나가 걸리면 그분만 지나가면 어색하고. 긴지안됐다. 우리 말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.